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달 정부 차원의 사과가 발표되자 오는 6일까지 강도 높은 재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 주민들에게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힌 만큼 감사원의 이번 재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허수리한 공무원들이 엄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 일부의 매각을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에 짓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 2만 3천 제곱미터의 절반 이상을 매각해 상업용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를 남겨두면 당장 공공기관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전주시가 근시한적 행정으로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비싸 분양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 원가가 평당 68만 원으로 비싼데도 공급비용은 50만 원에 불과해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부지를 팔 때 18만 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추가 매립을 꺼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농어촌공사의 산업단지 매립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성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의 출연기관 가운데 40%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기관은 기관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와 출연기관 등 15곳 가운데 이 비율을 지킨 기관은 9곳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 의무 비율을 어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6곳에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한 짬뽕거리 조성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근대 문화역사거리 일대에 조성하는 짬뽕거리에 들어오기로 한 9개 음식점 가운데 8곳이 입점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영업 전망에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입점 예정 음식점들이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15억 원을 들여 구도심의 짬뽕 음식점을 유치해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며 짬뽕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공공의대법 보류로 전라북도와 집권 여당의 무능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정부와 민주당이 단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해서 빈약한 논리로 대한의사협회와 보수정당의 기득권 방어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북 지역 6개 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절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부터 만성동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신청사는 73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형사민사법정, 조정실, 판사실, 종합민원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의원 등을 조청해 신청사 준공식을 열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전북 혁신도시의 기지제와 에코시제 백석제 그리고 아중호수 등 저수지 3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주시는 이들 저수지의 오염을 막고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이들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내륙지역이 3에서 8cm, 서해안이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새벽을 기해 진안과 장수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져 장수 영하 3도, 완주 영하 2도, 전주 1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공공청사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준공기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농어촌 공사가 2지구 매립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어 산단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건만 사도 돈을 돌려받는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투자금을 모은 회사가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